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컬링이 좋은 성적을 내고 인기를 끌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컬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뒤에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죠 스케이트장이 외딴 섬이 아닌 우리 생활 속 가까이 있고 항상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양주시가 딱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은 꼭 양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은 양주로!